에스엔스 슈퍼 콘서트 슈퍼 언택트를 찾아온 몬스타엑스입니다. 몬베베 다들 제가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요즘에 몬베베를 직접 만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몬베베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우! 몬스타엑스는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네. 슈퍼 언택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챙겨주시기로. 야스! 킹정! All of the movement is living with us. There we go. 네! 몬스타엑스는 슈퍼 콘서트 슈퍼 언택트에서 만나요! 안녕! 어 quilt 바로 한글자막 by 한효정